경기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 말씀의 백종화 해설 이영찬 콜키퍼, 김영준, 한부성, 구대협, 조주혁, 이해찬, 이민수, 이용혁, 침동희, 가만솔, 고석 선수가 나오고 콜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강현, 손석용, 강신명, 정의찬, 윤민호, 김혜성, 윤민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걱정이 될 거예요. 강릉이 이번 시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릉에게는 좀 승리가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자 리그 8라운드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탈압박 성공,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자 스피커 먼저 처리합니다. 뒤쪽에서 이민수가 오른발로 곧바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여전히 볼을 지켜놨는데요. 뒤쪽, 이강현 반대편 전환. 트래핑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해빙, 골! 선치골을 기록합니다. 정희찬! 아, 이번에는 이강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그 이후에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반대편. 트래핑을 준비합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조금 길게 빠지면서 골 라인 아웃됐습니다. 어우, 네. 자 지금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신명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부상 조심, 부상 조심.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보글이고요. 왼발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부상 같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자 끝까지 등지면서 볼을 가져오는 김포FC. 왼발 슛! 굴절되면서 이영찬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이런... 짧은 패스를 시도하자니 김포FC의 압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석! 슈팅! 아직 있어요. 골을 발슛! 막힙니다. 네, 천안이 이번에는 굉장히 투지 넘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종원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이제 한 골 정도의... 네. 아 지금은 선수들의 몸싸움이 조금은 격해졌는데요. 네, 일단은... 자 이런 모습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감정이... 구대혁 선수도 지금 현재 많이 흥분을 해 있는데 자 위험한 태클이 나왔고 그렇죠. 이강현 선수가 곧바로 이제... 아 지금은... 네,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었어요. 지금은... 예... 어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왔다. 부상이 나오는 상황이... 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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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포FC의 기회! 윤민호 두 명 사이 볼을 가져오는 구대협! 네, 이번에는 윤민호 선수의 선택이 조금 늦었던 게 조금 아쉬운... 자 볼을 빼냈던 심동희. 왼발 낮은 크로스! 네... 자, 고석 선수가 볼을 흘리려고 했는데요. 몸에 맞고 아웃시대. 그렇죠.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김포FC, 오늘 정의찬 선수의 정말 엄청난 헤더골과 함께 현재 김포FC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팀의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이제 천안의 이제 공격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경우에는 역습을 좀 잘하고 이제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실수를 유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좋아요. 윤민호 오른발 슛! 나가냈습니다. 자, 우선 수비가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보이고. 어, 천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 지금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측면 정일찬. 정일찬 안쪽 넣어줍니다. 아하! 네... 자, 지금 한 차례 굴절이 있었는데요. 아크 정면에서 볼을 천안시가...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냈던 김포입니다. 자, 왼쪽 측면 조주영이 뒤로 돌립니다. 최진수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굴절이 있었고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는 뭐... 때문에... 일단은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그리고 또... 아, 헤딩! 이사국!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던졌던 이강현. 크로스 반대편 올라갔습니다. 헤딩! 크로스 반을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측면 쪽에서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속도를 살리는... 그런 역습들을 위주로 공격을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런 공간이죠. 그렇죠. 자, 조익성 머리 갖다 내고 슈팅! 이영창 선방! 자, 지금은 두 팀 선수들에게 모두 조금은 아쉬운... 최진수의 오른발! 오른발 슛! 어허! 크로스 반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이 시도가 됐습니다. 머리 맞고 높게 뜬 공. 헤딩으로 다시 앞쪽 연결. 아크에서 엄승민의 헤딩. 뒤쪽 떨궈놓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자, 뒤쪽 그리고 조지영. 조지영 왼발 슛! 굴절! 자, 또 한 번 슈팅! 아직 있어요! 이예찬! 이예찬! 굴절 대변에서 아웃!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진수 오른발로 띄웁니다. 박스 안쪽까지 헤딩! 네... 꿀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횟수를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어버이날에 펼쳐진 2021 K3리그 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원정팀 김포FC가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가 5경기만의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하위권으로 쳐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위권 싸움을 할 수 있는